함이 좋아하네! 언니, 암나 많아노파워! 조진이 진짜 멋있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희 황화산에서 일하기 여기 마치 로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화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화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화산 감사드리고요. 귀엽게 반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만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화산 여가 같은 황화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는데 아마 영화 속에 그래로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영화 90분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소연이 형을 함께 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씨 역할의 전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근용 역할을 맡은 김재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근용 역할을 맡은 김재균입니다. 영화 재밌게 오시고 유통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영안의 마을의 7세 최씨 의사 역할을 맡은 장관입니다. 여러분 속도만 나쁜 역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씨 역할을 연기한 조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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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우산관의 장인어른 역할인 김경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가 보시면 만두가 먹고 싶으십시오. 집에 가시는 길에 아버지한테 꼭 만두 사다 드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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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 역할의 조진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팬분들 많이 받으시죠. 즐거우실 거예요. 재밌으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반이 대승으로 진행하는 팩크로포도 한 것 같은데요. 팩크로포도 알아서 되실 거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불구한 경향을 안에서 저희는 규택을 먹었습니다. 네. 우산관의 대장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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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